정답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진짜요? 네? 너무 자주 있어요 저 처음 느껴봤는데 한국은요? 한국은요? 조금 더 아 자주 있어요? 장상이요? 맞아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한국은요? 그래서 한국은요? 진짜요? 지금 너무 무서워 네 네 성격이.. 이노 이노가.. 그리고 위타민.. 왜 이렇게 위타민이 될까요? 어.. 팬분들이 이거.. 뭐.. 제가 이렇게 비타민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본사는요? 위타민 좀 부끄럽긴 한데 이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비타민.. 이렇게 비타민이 맞을까요? 그래서.. 위타민이 맞지? 그래서.. 서로의.. 그런 사이즈는요? 서로의.. 둘이.. 둘이의.. 그래서.. 이거의.. 둘이.. 둘이.. 하하하하 네 조금 더 좋은.. 그래서 이런.. 너무 좋죠. 너무 부끄럽기도 한데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신다는 의미니까 너무 좋죠. 물론 이거 되게 너무 괴근해요. 그런데 이게 팬분들이 fans의 감옥을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팬분들을 위한 위해서 팬분들을 위한 앨범을 준비하는데요. 그럼 요즘この 아이들에게 몇 가지를 준비했어요? 아, 이 노래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노래도 준비하고 피아노보면도 준비를 하고 또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게임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잘 치지는 않고 사실 어렸을 때 제가 취미로 잠깐 배웠었어요. 근데 이게 또 어르신 때 이렇게 배워놓은 게 드라마에서 또 이제 쓸 수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잘 치지는 않아요? 사실就是小時候有學過有那個底 所以發現有在韓劇裡面也可以就是常常可以用到 那他说也不是很厲害啦 我有看如果那個電影不是替身的話真的很厲害 哈哈 但是不管怎麼樣我覺得會彈鋼琴的男生都非常吸引人 근데 솔직히 요즘은 요즘은 좀 많은工作 근데 지금 요즘은 진짜 많은工作 근데 나중에 또 다른工作의計畫 그 다음에 또 다른工作의計画 앞으로 지금 드라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앙투라지라고 열심히 드라마 찍어서 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시작을 시작할 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런 기회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잘 배워놓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와! 와!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 팬분들께 진심으로 배워놓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원주민어라고 해야 되나? 인사 이렇게 배웠어요 좀跟大家 물어볼게요 다이케호 와시 쇠강쥔 맥관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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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우리 친구들이 꼭 사오라고 했던 그 이름이 있는 네, 폴 리수 그거 되게 맛있다고 꼭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한 방에는 많은데 폴 리수는 너무 맛있어 그래서 제가 사오라고 했다고 혹시 가고 싶은 이신식은? 지구과 네, 야시장 너무 유명한데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것들을 팔고, 또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한국은 소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주량을 얘기할 때 소주를 얘기하거든요 소주로 두 병? 한국은 소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주량을 얘기할 때 소주를 얘기하거든요